안녕하세요. 국내의 친환경 제품들과 기술력이 모두 모여있는 곳, 여기는 엠벡스 2014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HSM 엔조이워터 박민희 실장님 나와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40년간 물과 함께한 기업으로서 연못, 분수 등 수경 분야의 성부자적인 기업입니다. 40년간 물과 함께했고 성부자적인 기업이다. 이 회사 소개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강남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셨나요? 올해 저희가 생태환경 분야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참가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건지 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제품은 크게 수환경 분야와 토양환경 분야는 알 수 있는데 수환경 분야에는 버블 튜빙과 모비트랙이라는 기계가 있으며 토양환경에는 샌드크리너, 항균 모래, 항균 세라믹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버블 튜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형의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 장소와 관계없이 어느 장소라든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오비트랙 같은 경우는 수륙양용이어서 육지와 수상, 어느 장소든지 쉽게 갈 수 있어 수초 제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언제 어디 장소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아무래도 그 밖의 수많은 장점들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HGSM 엔젤이 워터는 저희가 가진 뛰어난 장비를 여러 곳에 도입시켜서 향후 생태복원에 이바지하고 싶은 기업입니다. 네, 실제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더욱더 목적 달성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복원에 힘쓰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물과 함께한 기업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복원 이들에게 맡겨오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리포터 박겸인이었습니다.